평양미술총합대학 창립 이른덜기념 미술졸람회가 어일 조선미술박물관에서 개막됐습니다.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미술총합대학 교원연구사 학생들과 시안의 미술창작기관 미술가들이 참가한 개막식에서는 개막사가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졸람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졸람회장에는 주체미술교육발전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고름고름 세심히 이끌어주신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따뜻한 손길 아래 평양미술총합대학이 지난식이 이륙한 성과들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또한 당의 현명한 용도와 세심한 지도 밑에 창작완성대에서 실현된 기념미적 건축물들의 내부장식 그림과 조각, 각종 마크와 간판 도안들과 교원 학생들이 창작한 600여종의 미술작품과 습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졸람회는 15일까지 계속됩니다.